뉴욕에서 지난 25년 이래 최대 규모의 마약, 코케인이 적발됐습니다. 이번에는 과일을 이용해 교묘히 밀바리 파려다가 적발됐다고 합니다. 지난달 28일 뉴욕 인근 뉴욕국항에 정박한 한 컨테이너에서 3,200파운드 상당의 코카인이 적발됐습니다. 판매가 이뤄졌다면 시가 7,700만 달러 상당의 이 코카인은 뉴욕국항에서 지난 25년 이래 적발 압수된 최대 규모의 마약입니다. 콜롬비아로부터 도착한 화물선 칼로타의 과일 등이 탑재된 컨테이너에서 적발된 대량의 코카인은 최근 헤로인과 마약성 진통제 펜타닌에 밀렸던 코카인이 다시금 뉴욕 마약시장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마약 밀매업자들이 코카인과 펜타닌을 혼합한 보다 강력한 합성마약을 제조해 미군의 광범위한 수요층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언론들은 덧붙였습니다. 한편 일부 언론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미국에 반입되는 마약 대부분이 남부 멕시코와의 국경지대를 통해 들어온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다소 무섭해졌다며 비꼬기도 했습니다.